논어책에서 군자를 말할 때 관대하되 엄격하다. 모순이 생기잖아요. 관대하다 그러니까 관대한 사람을 상상했어요. 엄격하다. 엄격한 사람을 상상해요. 그런데 관대하되 엄격하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관대하되 엄격한 거예요. 양심만 따른다는 거예요. 파악하기 힘들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양심을 모르는 사람은 군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편견으로 보살은 군자는 이러지 않을까? 사도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환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보살관, 군자관, 사도관 그리고 성인관, 부처님,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명하게 인가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냥 애고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성인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성인은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성인 뺨 한번 때려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먹 하시는 성인 뺨을 때렸을 때 참교육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인이. 그러니까 성인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고정관념이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어에 잔뜩 나와요. 군자에 대한 얘기 다 종합해서 이해하려면요. 이해가 안 돼요. 양심 모르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선문답이에요. 글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기 양심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양심을 모르면서 교회를 가서 성인을 알아보겠냐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겠냐고요. 성령을 모르면서. 견성을 알았는데 보살과 고승을 조사스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그냥 스타 스님. 스타 신부님. 스타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 따라서. 중생이 알아보기 쉬운 사람은 오히려 탐진치의 대가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 알아보기 쉽게. 방편을 잘 쓰는 보살일 수도 있지만 그냥 탐진치 덩어리일 수 있어요. 위선적인. 그럼 사람들은 알아보기가 쉬워요. 위선을 떨어지면. 아 저 사람이 고룩한 사람이구나. 성인이구나. 착각하기 딱 좋죠. 그래서 끝없이 사이비교가 먹히는 겁니다.